고구려, 태초, 대조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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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천왕. 동쪽, 동천왕. 미친, 미천왕.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 태초에 고구려가 있었다. 태초, 대조왕, 대초, 대조왕. 옥저정복 대조왕 천, 천, 고급천왕 부자세습, 을파소 건의로 진대법 실시, 오부족 연맹체제 원래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제였는데 고급천왕 때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뀜 동쪽 동천왕 위나라 광구거미 공격 천, 천, 동쪽의 천 아래, 밑, 밑천 고국천왕, 고국천왕 부자, 부자 부자가 땅을 파소 오천만원 진짜 대출, 찐대출, 찐대출 부자가 땅을 파소 오천만원 찐대출, 찐대출 고국천왕 부자가 땅을 파소 오천만원 찐대출 오천만원 찐대출 부자, 부자 상소 고국천왕, 부자, 부자 상소 땅을 파소, 을 파소 을 파소 오천만원, 오부 성격을 바꾼 오천만원, 오부 성격을 바꾼 행정적으로 오천, 천, 고국천왕 찐대출, 찐대, 찐대법 을 파소, 찐대법 을 파소, 찐대법 부자가 땅을 파소 오천만원 찐대출 동쪽, 동쪽의 천 동천왕 북관, 검, 관, 검 관구검, 동천왕 위장, 관구검, 진입받음 관검, 관구검 관구검에게 위장 찔림 위장, 관구검, 동천왕 아래, 밑, 밑, 밑천왕 미천왕, 미친왕 미친왕, 낭낭 대박, 대박 낭랑군, 대방군, 축출 서한평, 점령 미친왕 히히, 낭낭, 낭낭 대박, 대박, 대박 서, 서쪽 서쪽 서한평, 점령 서한평, 점령 낭랑, 대박, 대박 미친왕 낭랑, 대박, 대박 낭랑군, 대방군, 축출 낭랑군, 대방군, 축출 서쪽 서한평, 점령 서한평, 점령 서한평, 점령 서한평, 점령 서한평, 점령